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색깔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아이들의 색깔 인지 활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고요. 또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어머님들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가지 색깔들 또 영어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큰 아이들도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에요. 자 먼저 노래 한번 같이 배워보실 건데요. 여기 노래 안에는 빨강, 파랑, 초록 세 종류가 나오기는 해요. 색깔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답니다. 자 이번에는 블루 나올 거예요. 3절은 green 그리고 wave 할 거예요. if you have green today, wave along with me 자 노래 가사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? if you have red today, if you have red today, 자 red 저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마커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.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색깔, 색종이 같은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. 아이들이 입은 옷 색깔로 혹시 원해서 아이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여러가지 옷 색깔 입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if you have red today, if you have red today, if you have red today, sing along with me 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도 있겠죠. 자 어쨌든 노래 가사는 if you have red today, if you have red today, if you have red today, sing along with me 같이 노래 부르자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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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노래 하시면서 조금 한 4, 5, 6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여러 명 친구들이 있다면 색깔을 좀 나누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해당 색깔의 아이가 일어나서 그 노래 가사에 있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 한 명 두고 내 아이와 함께 진행을 하실 때는 어떤 색깔 나올지 잘 들어봐 아이에게 red, green, blue 알려준 다음에 아이에게 한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게 한 다음에 엄마가 노래 부르시는 거죠 if you have green today green이 나오면 이 아이가 그 뒤에 sing along with me 라고 했을 때 막 일어나서 노래 부르는 흉내를 내는데 아이가 green을 가지고 있는데 if you have red today if you have red today 라고 엄마가 노래 부르면 이 아이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게임처럼 할 수도 있고 온 가족이 여러 색깔을 나누어 갖고 할 수도 있죠 if you have yellow today if you have yellow today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색깔 적용하고 그 뒤에 활동 적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색깔 놀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this little light of mine I'm gonna let it sh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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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